. 안녕 나는 덧구라고 해 욕망의 덧으로 생존자들을 잡지 덧구는 약간 이런 이제 생존자들이 다닐만한 길목에 덫을 깔아주면 좋습니다. 요즘에는 뭐 다들 워낙에 잘해서 다 해체하고 다니지. 뭐 그런데 어휴 바로 보이지요? 내리겠지? 잘 도망가는구만 간다 한 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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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서 지금 한 명 창틀 뛰었죠 왼쪽에 지금 한 명 있어요 살살 따라가십니다. 이건 왜 느렸대? 해설하시는 것 같아요. 위에 있죠? 위에 소리 들리죠? 뛰어내리죠? 뛰어내리죠? 따라가지요? 따라가면요? 호두리참참! 요렇게 잡으면 됩니다. 참 쉽죠? 걸어주시고 실력이 느린게 아니라 혼자 할때는 이런다니까 제가 혼자 할때는 잘한다니까 방송으로 하면 그래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미리 제가 풀리했던걸 녹화해놓은 고 화면입니다. 흐흐흐 흐흐 활라 차고 생존자 창에 테두리 생기는건 집착자에요. 예전에는 칼찌라는 퍽이 있으면 무조건 집착자가 됐었고 이 살인마 퍽중에 기술중에 집착자 관련된 퍽이 있으면 저 집착자한테 발동이 되는거죠. 아 또 따라갑니다. 하야 한명 흔들려 아 갈피를 못잡자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선수 거기를 뛰어봤지만 나랑 달리면서 같이 달리다가 하야야야야 이렇게 잡는겁니다. 흐흐흐흐 발전기 하나 돌아갔구요 여기서 빵빵 터지죠 막 어? 갈아주시구요 한명 살렸지만 얼마나 갈지 여기다 깔아주시고 도주로를 요렇게름 차단을 해줍니다. 여기 돌리고 있는거 같은데 계속 으쌰 아 하이디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오늘 레전드였는디 그 지금 리방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처음부터 보시기 힘들겠지만 음 아까 알림받고 들어오셨으면 시간 좀 지나고나서 다시 다시 보기 가능할겁니다 이런 도주로에 하나씩 하나씩 깔아주고 오는지 안오는지 한번씩 봐주면서 살포시 여기 자꾸 건드려 건드려 막 어 자꾸 그냥 와가지고 살렸어 걸려라 한명 걸려라 안 걸리냐 왼쪽에 한명 뛰어갖고 여기서 한명 정도 걸려잉 자 그거 밟아 아유아 안밟았네 아 애매하게 깔았네 저 딱 내리고 밟았으면은 완벽한거 아 저기 참 하하하하 아이구 뒷마당에서 한명이 더 어째 걸리고 어 내가 처음에 깔았던데 저 여기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깔았던 곳 음 안돼 뭐 도망가 앞마당에 걸어줄게 덫은 이게 퍽에 따라 달라요 어 뭐 늘려주는 퍽이 있고 원래는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들고 다녀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퍽이 지금 두 개까지 들 수 있는 그 능력 어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거기 가서 살리려고 하면 안 돼 어 안돼 안돼 으 그렇게 가면 안된다고 이놈아 아 또 한 바퀴 사악 돌아주고 또 저기 가네 또 저기 가네 저기도 가고 여기도 오고 얘를 먼저 그러면 잡고 나서 어 아유 못잡았어 안돼 이러면 망하는데 저 또 살릴거 아니야 살려버렸네 도망을 못 가니 어 살려주면 도망을 가야지 왜 자꾸 밟니 덫을 하 하 흐흐흐흐 한 명은 가볍게 덫을 잡고 밟아줘가지고 가볍게 마무리하구요 나머지 이제 세 명 자꾸 이 발전기에 집착하는게 여기서 멀리 안가도 될 거 같애 요 주변에다가 살짝살짝 깔아주면서 요 주변에다가 살짝살짝 깔아주면서 요건 필요없으니까 가져가고 요 주변에.. 저기있다 저기있다 봤죠 봤죠 들어가는거 에헤헤헤이 에헤헤이 넘놈아 여기 두 명 있었네 어어어어 뭐야 왜 나를 뚫고 나가? 저기있죠 쭈욱 우직하게 따라갑니다 이웃집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주 그냥 뒷골이 서늘해지면셔 남의 집 창문을 넘나들지만 걸었자 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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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린다 간다 간다 허이샤 멀리가지 못한다 적당한 길가에다가 이렇게 보란듯이 걸어들입니다 여기가 자꾸 이 발전기에만 집착을 해 저 친구가 거기 가면 안되는데 거기 가면 거기 가면 죽을건데 나한테 한 대 빠지시고 왼쪽으로 달린거 같은데 또 우직하게 따라갑니다 아 여기다 하나 깔아주고 여기있지 여기있지롱 어 뭐야 야 니 방금 아 이거 방금 깐 신상인데 아 신상 좋아하는 스타일이셨구나 우와 방금 깐거를 아 따끈따끈한거를 어? 내가 뭐하는지 안보셨나? 흐흑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방금 깐걸 밟아주시고 아이구 지하에 한 명있죠 어 지하에서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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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만 아 한명 갔어요 한명 남았어요 한명만 잡으면 돼 끝나버렸어 인제 발자국이 아주 친절하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디 어 어디갔어 어 뭐야 언제 저거까지 가서 켰대 결국엔 키고 마는구만 이것을 하지만 그걸 킨거를 후회하게 될 것이야 음 까꿍 뭐야 뭐야 뭐하세요 뭐하세요 안 도망가서 포기했네 포기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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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렇게 올케 태우~~ 리앙 ipod 소리가 나잖아요 막 신음소리가 흐흐흐흐흐흐 막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덕구가 올 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구 한번 가겄습니다 감사합니다